제가 오늘 리뷰할 텐트는 방고라는 브랜드의 헤일로 300이라는 텐트인데요 제 유튜브 구미에 계신 분께서 협찬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이 텐트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트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니멀 텐트로 혹은 백댁킹용 텐트로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일단은 구성품을 살펴보면 가방이 있고요 그리고 이너 텐트와 플라이 그리고 팩 이렇게 기본 구성품이고요 풋프린트는 별도의 구성품이더라고요 일단은 텐트를 한번 설치해보겠습니다 우선 헤일로 300의 폴대인데요 이게 폴대가 3개인데 크기가 모두 같아요 그래서 헷갈릴 위험도 없고 그리고 설치가 쉽다는 점이 방고 헤일로의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텐트 자체가 방염 텐트고 내수압이 5000이에요 무게는 3.1kg 미니멀 용도로 정말 좋은 텐트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지금 폴대 3개를 슬리브에 끼워주기만 하면 된대요 이렇게 가로로 두개 세로로 두개 슬리브에 삽입만 해주면 끝이고 그리고 들어서 설치하고 팩만 박으면 끝이에요 정말 설치는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지금 슬리브를 이용해서 파일럿에 꼽은 상태인데요 설치는 대략 5분 자 이제 팩을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자꾸 불기 때문에 자 이제 팩을 박아 줄게요 다행히 땅이 물러서 못을 안 쓰고 일반 비프트를 가네요 클립들을 이렇게 채워주고 텐트 설치는 대략 끝났어요 광고 헤일로 300 텐트 설치를 완료했구요 앞뒤가 똑같은 것 같아요 앞뒤가 똑같은 텐트겠죠 자 이제 이너 텐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220에 180에 사이즈이기 때문에 딱 3인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안에는 수납 포켓도 있고요 그리고 천장에는 랜턴 고리도 있어요 무게 3.6kg 백백백킹용으로는 좀 애매한 텐트의 무게구요 미니멀용으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수압도 5천이나 되고 성인 남성 3명 정도는 여유롭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 score주세요 네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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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 텐트에는 메시 비율이 아주 적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계용, 사계절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텐트고요 방염 텐트라는 정도는 안 되고 지금 아우 만져보니까 톤 느낌도 좋고 무게 대비 스펙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백백킹용 텐트로도 저는 손색이 없거든요 지금 3.1kg 정도 무게가 조금 부담스러우긴 한데 아무튼 방고 헤일로 300 이란 텐트 저는 마음에 듭니다 방고 헤일로 300을 설치 및 해체까지 그리고 지금 말아서 넣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워낙 미니멀한 텐트이기 때문에 대충 말아서 볼 때랑 같이 넣어도 주납가방에 주납안에 특이하기 어려운 점이 없고요 아 그렇군요